1. 정류 만땅 경류 만땅이영 다음 편 갑시다 쌈 땅 쌈 땅 안하고 치킨 300개? 안 싸우고? 오케이 한 바퀴 싹 돌려봅시다 자 여러분 제가 자꾸 그 싸우러 갔던 죽으니까 좀 안전하게 하는 미션이 들어왔네요 안전하게 하려면 총이 일단 얕게 빠져야돼 약간 좀 그래야 쌈 땅모드 안하거든 오 킬이야 치킨씨 참게 너무 어렵다 안녕 친구 아 또 쌈 땅모드한다 이 정도는 뭐 이거 까지 한 번만 봐줘 아 진짜 진짜 쌈 땅 안하게 얘는 미리 처리하는게 맞아요 여러분 진짜 안하게 진짜 안하게 아니 적을 좀 더 잔인하게 죽이고 싶어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방금 쌈 땅모드 하지말라 그랬는데 신나서 뛰어가 버렸네 저기 앞에 있으면은 또 마음이 또 약간 시송생송하니 귀여워 아 얘 총을 좀 못먹었었나 발급해가지고 아 벌써 4킬 남았다고 아 이젠 이제 존벌 AR 반납 3킬이야? 방금 난 얘 왜 죽인거야 또 있었을지도 모르니까 빠져빠져 넌 내가 터밍 더 할 줄 알았지 응 안해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안싸우면 치킨 그냥 먹지 내가 도망을 얼마나 쟤가는지 알면서 5킬이야 확인 5피성호추 하나 가져와 아 이 새끼 뭐야 뭐야 이 새끼 왜 왔어 아 타이밍이 왜 이래 잠깐만 아 나 죽이기 싫어 아 나 벌써 2킬 했어 뭐야 아 뭐야 너 이 새끼 너 이 자식 뭐하는 놈이야 어디서 쫓아왔어 어디서 쫓아왔어 어 어 아닌데 이거 작전 실패인데 귀여워 되게 나 비정없이 진짜 안타는 것 같아 되게 오랜만에 본 느낌 못 봤어 가자 올라갈 데가 없네 아 비행기 쪽도 좀 무서운데 서클이 어디 출려라 진짜 나답다 보자마자 그냥 꽂아버려 진짜 나답다 나 수직 먹었어요 여러분 설레도 수직 하나 건졌다 헉 차는 뭐야 훔칠까 차 놓고 가겠지 차주가 쎈가 넌 봐줬다 내가 너 잡을 수 있는데 나 마지막 1캔만 할거야 오 엄청난 차를 발견 딴 데 가서 바꿔야겠다 노이 롤롤롸 나는 평화주의자야 싸울 의지가 없어 와 어렵다 이거 집을 뚫으면 1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딜 가야 1킬을 안 하고 치킨을 먹을 수 있냐 진짜 큰일 났다 없을 것 같은데면 골라서 가야 되는 부분 징 굉장히 위험했어 옆집에 가서 공존? 공생 안되냐 공생? 같이 살면 안돼? 내가 너 안 줄게 그냥 아 문은 못 들어가네 오 쉣 오일 문 이렇게 열리면 내가 가려지지 않아? 그치 그냥 뭐 웃는 줄 알거야 아늑해 7명 바로 깨겠다 여러분 서클 너무 좋아 또 걸쳐 마지막 1대1만 하면 되겠다 왜 가만있지 못하냐고? 왜 가만있지 못하냐고?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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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זה 네네네 이겼어 여러분 이겼어 뭐야 노래 왜 이렇게 픽픽스러워 뭐야 한명 어디야 너는 왜 안싸워 얘네 왜 안싸워 근데 얘도 참 웃겨 총 말이 없어 뿌시고 아니 양형이 나를 밀던지 얘네 뭐지? 몰라 나이스 지지 100개 고맙습니다 굿게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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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뭔가 이 이렇게 오픈된 서클에서 구성 싸움 하는 거 너무 웃기다 보통 구성 싸움 아파트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 근데 이렇게 뭔가 시가전도 아니고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양형이 하나 옥상 하나 나 하나 이렇게 심지어 내가 이긴 게 제일 웃겨 셋 중에 내가 제일 뭔가 불리했던 거 같은데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